이거 정말 귀한 팁이거든?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을 한 방에 내보내는 방법. 세 번째 질문할게요. 세 번째 뭐. 집에 귀신이 있는 거를 쫓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? 있지. 나한테 몸으로 스며든 귀신이 아니고 따라 들어왔거나 아니면 오래된 집에서는 그 집에 분명히 숨어 사는 귀신들이 있어요. 이사를 나가고 나면 새로운 집에 이사를 들어가잖아. 이사를 들어갔는데 내가 잠을 자거나 어느 방이든 어디를 갔는데 그 자리가 섬뜩섬뜩한 사람을 느낄 거예요. 이거는 실화야. 제작하기 전에 있었던 실화야. 좋은 집에 내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갔는데 밤에 잠만 자면 저쪽 방에서 나와서 자꾸 이렇게 보던 거야. 꿈이 아니고 자려고 하면 그 방하고 약간 사선으로 있으니까 보잖아요. 잠을 못 자는 거야. 근데 무엇인가 자꾸 본다는 느낌이 있고 자꾸 나한테 얼쩡얼쩡거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. 나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내가 그랬지. 옛날에 어떻게 어떻게 아주 오래된 분한테 내가 들어서 여기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. 이거 정말 귀한 팁이거든. 따라든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을 한 방에 내보내는 방법. 우리 무당들이 쓰는 향이 있을 거예요. 사요. 한각을. 사가지고 문을 다 닫아. 닫고 그 향을 이만큼을 지고 예를 들어 다 잡아. 잡고는 이게 틈이 있으면 안 돼요. 집 구석구석 어떤 틈도. 문을 다 열어. 농문이고 무슨 문이고 있는 문 다 열어. 장농문이든 문이란 문 싹 다 열어. 내가 아끼면 가방의 문도 열고 다 열어. 향을 해갖고 그 안에다가 불을 다 붙여요. 붙인 다음에 다 돌아다녀. 집 구석구석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귀신이 어디인지 모르잖아. 뭐 세탁기 뒤에 숨어 있을지 그 방에 있지만 그 향을 들고 다니면 향 하나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지만 향이 많을 때는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. 귀신한테는 많은 향이 쉽게 말하면 사람한테 사람이 먹는 사약이라고 보면 돼. 그걸 들고 다 탈 때까지 손이 뜨거워서 다 탈 때까지 그러면 집이 연기가 자욱하겠지. 그러니까 비싼 향을 써요. 싼 거 쓰면 캐캐한 냄새가 나니까. 그러고 나서 이걸 다 태운 다음에 밑에가 남았잖아요. 화장실로 가서 직행을 해서 조그만한 대야든 유리 그릇을 쓰면 유리 그릇이 깨져. 쇠그릇이든 요만한 그릇이든 향을 다 태운 다음에 갔다가 집어 던져요. 그 물에다가. 던지고 조금이든 한 2, 3분 정도 있으면 문 다 열어. 한기를 시키면 나갈 거 아니에요. 이 상황을 겪은 다음에 다음 날인가 이 방법을 동생한테 일러줬어. 올라가는데 느낌이 온열땡빛에 바람 한 점 없는데 그 집을 딱 올라가는데 뭐가 바람이 휙 지나가. 지나가는데 그 집 앞으로 올라갔는데 또 한 번 휙 지나가. 그 집 안을 딱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내가 물어봤어. 야 여기 이상하다는데 잠도 못 자고 있다니. 아니야 괜찮아 이제. 근데 들어갔는데 향을 좀 싼 걸 썼나 봐. 냄새가 캐캐한 냄새가 나는데 그 향 빼는 데는 좀 있지만. 그러고 나서 이제 청소를 하고 그날부터 잠을 자는데. 지금까지도 그 집에 귀신은 없는데 가끔 한 번씩 상가집에 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.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는 그거를 자기는 효과를 받잖아요. 효과를 받기 때문에 직성이 강한 사람들도 제자가 아닌 경우라도 이거는 쓸 수 있어요. 또한 이 후기가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어요. 샤워기가 떨어져서 깨졌다거나 유리그릇이 금이 같다거나. 싱크대 밑에 어떤 게 누가 숨어 있었는데 찝찝하고 항상 거기를 보면 기분이 나빴는데 너무 밝고 환해졌어요.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들려올 때는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내가 이거 비방비술인데 다른 사람 안 일러준다 그러면. 선생님 이거 일러주지 마시고요. 저 한 대만 일러주세요. 이거 다른 사람들 다 쓰면 선생님 돈 못 벌어요. 다들 효과를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집에 이사를 갔거나 뭐가가 있다 찝찝하다 싶을 때. 좋든 나쁘든 돈 2, 3만 원에 한번 도전해보시고. 깨끗하고 맑은 집에 좋은 기운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